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대님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지금 오늘 날씨가 진짜 이거 굉장히 추운 날씨거든요. 오늘 한국 최고의 셰프 현준이가 또 고기 구워주니까 맛나게 또 먹어버려야지. 저는 소개팅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여기 귀신 많아. 뒤에 공동묘지 있거든. 여기가 공동묘지인가 모르지? 여기 낮에 공동묘지. 여기가 지금. 요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요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공동묘지요. 나 저번에 여기서 혼자 하는데 진짜 저녁에 5종을 구사갔더라고. 나갈 때 왠지 두려워. 겁이 없는데도 두려워. 조선 그리들. 고기를 구울때 그리들같은데 굽잖아요. 조선 그리들. 기름이 바닥으로 가게. 기름이 바닥으로 가야 기름도 나오고. 요즘 그리들이 그게 솥뚜껑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 무쇠죠 무쇠. 무쇠. 감동이다. 진짜. 기지가 맛있을 것 같아요 벌써. 소리부터가 다르다. 그리고 냄새가 좋아. 고생해서 그러네. 여러모로 궁핍에. 이 그 뭐냐 우리. 그. 무쇠 만드는 공장 다큐같은거 보면. 꼭 삼겹살 이렇게 주변에 싹 넣고. 가운데 김치 막 썰어서 넣잖아요. 맞아맞아. 아 지금 봐봐. 이 기름 보인거가 벌써 이렇게 딱. 그럼 마지막에 하는거에요. 김치. 오 김치 있네 진짜. 아. 우리나라 김치인가요? 전 일본식 기무치밖에 못먹어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제 일식기에 일식 부지가거든요. 나는 중국거밖에 안먹어가지고. 산차에. 하하하하하하 여기. 하하하하 소리보소. 어쩔거에요. 아름답다. 아름다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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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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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